논어 마음학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121강입니다. 논어 제9권 자한편 27장 28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새한, 해세자 차가골 한자.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활, 새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야니라.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월이 해가 차가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후에 파리할 조자 시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새한은 그대로 우리가 그림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새한도 들어보셨죠.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새한도 제목이 바로 논어의 새한 연후의 새한입니다. 그런데 해세자 차가울 새자. 세월이 차가워지면 이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은 철학적으로 보면 심판이 온다 이런 거거든요. 가을 설이가 내리면 알곡과 축정이가 쫙 갈리는 정의로운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한입니다. 그래서 해세자와 멸할 멸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입니다. 이게 사실 밑에 비슷한 글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해세자와 멸할 멸자가 같은 의미로써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심판이 있은 연후에야 그 송백 소나무와 잔나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에 공볕달 공자가 들어있고 잔나무에 일백백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변됨과 백수의 이치. 이것이 숨어있습니다. 공변됨 것은 이게 8개이고 일백백자는 하도 낙서의 수에 합칩니다. 후조. 뒤에 시들다. 그러니까 후천의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죠. 뒤에 생명. 디우자잖아요. 뒤에 그 후천적 생명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우주사적으로도 풀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한 어려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느냐 아니면 나를 배신하느냐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함께 겪어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세상 사회의 이치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지금 성인지학, 천학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논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이 공부를 그냥 그만두느냐 아니면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가느냐 이런 것도 바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나를 단련시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게 되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새한 연후의 지성백지후조인데 성백이 아니라 바로 낙엽송이 된 거죠. 찬 바람이 떨어지면 바로 잎사귀를 떨구는 그런 낙엽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새한 연후의 지성백지후조 이 속에요. 그러한 하늘의 심판의 문제와 인간 삶의 문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새한도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예술적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8장입니다. 자활 지자는 불혹하고 인자는 불우하고 용자는 불구니라 지자는 의혹됨이 없고 인자는 근심이 없고 근심하지 않고 용기가 있는 자는 불구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라 지인용 지인용은 삼딸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용에서 자 주석서를 보면 지자 불혹에 대해서는 명족이 총리고록 불혹이다. 그 밝음이 그 이치를 밝히는 까닥으로 능력히 이치를 밝히는 까닥으로 의혹됨이 없다. 그래서 이 밝을 명자를 쓰셨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신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RG자를 제가 사득해서 신명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0이 불혹입니다. 40이 불혹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지자 불혹입니다. 뭐예요? 이 혹자는 혹한 거잖아요. 바로 인간의 영성입니다. 인간의 신명성, 영성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의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불혹을 40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 불우는 주석서를 보면 리족이 승사구로 부르다. 그 리가 이치가 좋기 그 사사로움을 이기는 까닥으로 근심하지 않는다. 했을 때 리는 바로 천리와 사리지요. 그러니까 천리와 사리를 알아서 자기 사사로움을 이기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죠. 이 근심의 문제는 노노마음악 80강 수리편 3,4장 다시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자 불우에 대해서는 주석서는 기, 조기, 비, 도, 이, 고로, 불구라.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대로 용기잖아요. 용기가 좋기 그 도와 의와 짝을 하는 까닥으로 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주석서가 정확하죠. 명, 리, 기가 바로 신명, 천리 내지는 사리, 용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세 가지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용에서는 지인용 삼자는 천하지 달떡이 아니 이렇게 하죠. 소위 행지자 일야라. 천하지 달떡 오해. 기 행지자 사미니 한해서 군신야, 부자야, 부부야, 권제야, 붕우야, 붕우지교야. 오자는 천하지 달떡고 지인용은 달떡이다. 이렇게 말해서 노노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노노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